어떻게 여러분들 망해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한때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중간에 그냥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 경제 교과서 이런 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례는 정말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골로 갈 때 좌파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권할 때는 대중영합주의가 여러분들 성행하고 화폐 발행구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적자가 여러분 누적이 되고 국가가 여러분들 경쟁력이 추락하고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고 보통 시민들의 구매력 화폐가치가 추락해가지고 노후를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전형적인 뭡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 갈 때 좌파 진영의 권력을 잡게 되면 공공부분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공기업의 여러분들 고용인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를 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이런 망가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실주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름아름으로 친인척이나 동양사람들 공무원을 많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뭡니까 세금으로 빼먹는 사람들이 기하급 수주로 늘어나는 것이 대개 몰락해가는 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아르헨티나가 이게 2023년도 여러분들 12월 12일 기사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일리스 타임즈가 이런 보도한 겁니다. 11년 동안 2011년부터 2022년 동안 11년 동안 사기업에서는 이런 고용 증가율이 3%에 불과했는데 공공부분 공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합쳐서는 평균 34% 이런 고용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공무원 늘리는 것을 그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전형적으로 아르헨티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공공부분이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 선거가 여러분들 유명무실하게 되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친인척과 동양사람들을 계속 심겠죠. 그게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한번 보니까 이제 IRA라는 아르헨티나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겁니다. 2011년과 2022년 사이에 공공 섹터에서는 고용이 34% 증가했는데 민간 섹터에서는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아마 지방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미시오네스 슈봇 산타크루저 산타루이스 같은 그런 지방정부에서는 11년 동안 공무원 숫자를 60% 이상을 늘린 겁니다. 그다음에 미시오네스라는 그런 지방정부는 93%까지 11년 동안 거의 공무원 숫자를 따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해가는 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사례는 그냥 세계사회에 의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후발 국가들이 잘 보고 배워야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미시오네스라는 그런 지방정부는 93% 정도까지 2011년부터 2022년 사이 11년 동안에 공기업과 공무원 숫자를 따블 93% 늘린 겁니다. 키가 찬 거죠. 그다음에 코르도바 같은 데서는 가장 낮게 여러분들 공공부분의 고용수가 늘었는데 아마 이쪽에는 우파정치인들이 집권했 건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2011년과 2022년 사이에 평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지방정부에서 35%의 공무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1년 동안 28%의 공무원이 늘어난 겁니다. 기가 차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상당히 이렇게 친시장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이 들었은 다음에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아마 12월 10일인가 아마 그때 취임했을 겁니다. 이제 임시직 공무원에서도 임시직을 차지하는 사람을 5천 명을 해고한 그런 기사들이 아르헨티나의 최 대통령이 5천 명의 정부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직들을 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외신에 났네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5천 명의 정부 고용 인구를 레이오프 해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매일경제신문이 상시하게 다뤘네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볼 만큼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인구 7.4%가 공무원이고 이런 나라가 되겠냐. 이렇게 밀레이 대통령이 5천 명을 해고하는 아르헨티나. 여러분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기업 민영하고 규제 협파하고 수입 내 지출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라가 다 정상이 되겠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효과가 나올 때 가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죠. 정부에 있는 계약직 위주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 2주 만에 경제대수술 이러면 국민들이 다 뭐죠 거리에 뛰어나와서 죽겠다고 하겠죠. 그거를 차고 나가게 이게 내게일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어제 보도를 드렸는데 국민들은 시위를 하면서 반발하지만 시장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처방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 만에 과감한 경제수술을 단행하면서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여러분 경제수술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무임성차 금지 공짜 금지 보조금 축소 그냥 경제수술의 핵심 코어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살아라는 겁니다. 보조금제를 끊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회생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냥 세금에 이런 빨대 꽂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사람 숫자 줄이게 되면 뭐 광화물을 다 메우겠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겠죠. 마지막까지 쓰다가 결국은 외환위기처럼 채권단 이름 진주해 가지고 그 연금 줄여 노령자 보조금 줄여 이렇게 여러분들 할 때까지 계속 쓰다가 그냥 펑 터지는 겁니다. 신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해고법안 최소 5천 명인데 이제 앞으로 밀레이 정부가 그런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이미 재직 중인 정규직도 앞으로 해고를 검토하겠다. 수십 년간 아르헨티나의 공공부부는 만성적인 정실주의와 옆관제의 폐로 인해 비대해지면서 재정적자와 부채학대의 원인 옳지 못했다. 여러분 그리스하고 아르헨티나가 똑같습니다. 좌파들이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옆관제 그러니까 공직자가 여러분 아르헨티나와 아는 여러분들 동양사람들 친인척을 다 이런 공무원으로 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주 심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가 망가져 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거의 영구집권을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 여러분들을 빰 때릴 정도는 뭡니까 옆관제나 정실주의회가 자기 사람을 심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면 교사인 겁니다.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대한민국 가는 길이 그냥 훤히 뭡니까 그냥 가르쳐주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는 전체 인구 4600만원에 7.4%인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승진구에서는 2%대 수준의 3배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의 2.2%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거비로 지출되고 있다. 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빨대 빨아가지고 이렇게 빨대 꼽고 다 빨아먹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다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650조 670조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다 뭡니까 빨대 꼽아 다 빼먹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수입도 보니까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10군데 여러분들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걸 20대를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서 뭡니까 또 뇌물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행편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의 머리 구조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도 아르헨티나 그렇게 선거 부정 이야기가 많이는 안 나오니까 다행인데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걱정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걱정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고 보조금은 축소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고함이 나오겠습니까 핵심이 민영화 수출입 자유화 가격통제이름 철폐 교통에너지 보조금 철폐 이런 겁니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주의 계획이란 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겁니다. 고물과의 고통을 견뎌왔던 국민들은 신임 대통령의 보조금 철폐 정책에 반발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긴축 재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교통비 등 정부 보조금이 삭감될 것 살려지자 살인적 물가 정부 재정 개편에 반대한 이들 대통령 침 여흘 만에 시위를 벌리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찾기가 힘들 거든요. 그러면 정신은 사상 22%로 그냥 폭등을 했네요. 여러분 오늘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막으면 아르헨티나 뺨칠 정도로 나라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참 경제학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상 가능한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이 여러분 오르는 것은 경제학이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경제정책이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 데에서는 여러분들 그 미래를 경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시고 강구 하나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은 선거 부정을 해부한 시리저입니다. 이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9번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자유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병호 tbs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부른 세계역사는 이제 대개 세계사가 서구학자들이 대부분 집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김동주 교수께서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배합해서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를 정말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